안녕하세요 배성재입니다. 오늘 해설위원은 교태박, 신음 해설위원 박문성 위원입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볼텐데요. 바람이 좀 새거나 신음이 나오거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뉴 토레스, 날립니다. 베르난도 토레스의 골입니다.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대0이 됩니다. 약간 방심했습니다. 선기팀이 공 가져갑니다. 이누 선수의 힘력 플레이 좋습니다. 월드베스트 메시. 델폴포 포그바. 네, 몸을 날린 놀라운 선방. 맨유의 코너킥. 월드베스트 비비치. 네, 멋진 골로 연결합니다. 수비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주 멋진 골입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공격 쪽으로 가담하라고 하는 감독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마무리 좋았어요. 네, 최근에는 압박이 서로가 강하니까. 잘 쳤습니다. 발리샷. 멋진 골 기록합니다. 헨릭 라르소. 멋진 발리 슈팅. 야, 절묘합니다. 그야말로 작품인데요. 아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인데. 지금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저 위치에서 골을 만들어냈어요. 대단해요. 네. 공을 잘 지켜냈는데 허무하게 뺏겨버리고 마는군요. 월드베스트 토레스. 아, 정말 멋진 팀플레이. 아, 멋진 플레이. 수비 따올립니다. 야, 골 레어리 안쪽으로 띄워줄 수 있는 찬스입니다. 아우바메양. 팀 동료가 공을 받으러 다가갑니다. 로베르트 레반돕스키. 계속 전진합니다. 슛. 펼쳤습니다. 기가 막힌 골입니다. 로베르트 레반돕스키. 공을 소유한 선수, 그렇지 않은 선수. 모두 움직임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은 바로 그림과 같은 골입니다. 상당히 선수들 전체의 자신감을 끌어올 수 있는 멋진 골이었는데요. 로베르트 레반돕스키. 수비수가 이런 상황에서 제 몫을 해야 됩니다. 저로의 기회. 걸렸는데요. 위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동료가 옆에 있는데요. 엘리뉴 토레스. 월드베스트 토레스.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슛. 더 비스트 마티치. 공 끌고 가면서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이 팀의 수비 능력. 바로 때리는데요. 키퍼. 몸을 날려서 막아냅니다. 네, 이제 구석으로 가서 차올리겠습니다. 자, 전반 압박으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전반전 마치고 휴식 시간 맞이합니다. 전반전에 대한 평가를 그 사이에 해야 될 텐데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좀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거나 팽팽하게 맞서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더 비스트 마티치. 상대팀이 빠르게 공격해 찬스. 월드베스트 이브라임무비치. 아, 너무 쉽게 공을 내줍니다. 코나우지니우. 빅곳을 찾고 있는데요. 자, 마침 공료들이 옵니다. 별명한 패스플레이. 월드베스트 이브라임무비치. 멋진 골포트입니다. 전라탄 이브라임무비치. 경기 내내 지배했던 팀이 결국 저런 멋진 골을 뽑아냅니다. 저렇게 볼을 만들면 상대 수비가 아무리 압박을 가하게 걸어도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상당히 골을 만드는 거 아주 훌륭했네요. 아, 골키퍼가 선방을 했는데 상대 공격수가 튀어나온 볼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슛. 슛. 네. 키퍼가 멋지게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공격 기회. 왼쪽으로 공 돌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 거리에서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멋진 골 기록합니다. 갠릭 라르소. 다시 한번 반격에 성공합니다. 절대 약세라고 할 수가 없는 팀인데요. 주도골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 골을 허용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무너졌구나 싶었는데 야, 이걸 또 반격을 하네요. 자, 수비 위기입니다. 공격지역으로 침투 허용합니다. 아우바메야. 라머스. 가사노. 로베르트 레반돕스키. 자,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크로스 잘하는 선수인데요. 날카로운 시티. 자, 막았습니다. 여기서 슛. 기가 막힌 골입니다. 비엘에머리 꼬바메야. 4대3 대접전입니다. 엘리뉴 토레스. 월드베스트 토레스. 레오나르도 보누치가 차단합니다. 코나우지 뉴. 왼쪽 측면에 동료가 자리를 잡습니다. 가사노. 자, 패스터로의 찬스. 자, 프리킥 찬스를 잡습니다. 멋진 프리킥. 하지만 골키퍼에게 잡힙니다. 자, 동료들이 지원에 나섭니다. 바로 옆에 있군요. 태클로 공방을 바꿔냅니다. 레반돕스키. 좋은 기회. 아, 벼락같이 슈팅. 슈팅 막아냈습니다만 플레이는 계속됩니다. 라모스. 동료들이 궁가진 선수와 함께 쇄도합니다. 타사노. 레반돕스키. 자, 열립니다. 차단합니다. 세리오 라모스. 차단합니다. 보누치. 알라바.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레반돕스키. 자, 빠집니다. 자, 과연 정상적인 코너킥 플레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짧게 패스하면서 시간을 보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경고를 줄 것 같습니다. 경기를 계속 진행하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중단하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스코어보드를 다시 보면서 확인합니다만 5대3 대단한 스코어입니다. 경기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 경기. 경기.